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그리고 햇살 반 선생님다운 미소를 보여주는데 손님께서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네, 정면 그리고 왼쪽 끝쪽도 햇살처럼 네, 너무 멋진데요? 자, 왼쪽 끝쪽부터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소린 씨 손인사로 왼쪽 끝쪽 좀 봐주시고요. 하트 좋아요. 보라트 좋습니다. 오른쪽 끝, 왼쪽 끝 네, 오늘 기자님께서 정말 많이 자리 정면 그리고 왼쪽 끝쪽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왼쪽 끝쪽 네, 다양한 포즈로 지금 포토타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착하고 오셨는데요. 정면 아, 마치 티라미슈같이 달콤한 미소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왼쪽 끝쪽 다시 한 번 네 오른쪽 끝쪽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면 아래쪽입니다. 왼쪽 끝쪽 손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손하트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민혜진인데요. 오른 김성철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 끝쪽입니다. 여러분, 지옥 시즌2의 주역분들입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 아, 지금 성철 씨가 해주셨는데 시즌2니까 투 한 번 해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그 상태로 시선 왼쪽입니다. 이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몸을 틀어서 성철 씨가 오른쪽입니다. 시즌2 다시 한 번 외쳐볼까요? 지옥 시즌2 화이팅! 시즌2 2 시즌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